전봇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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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니라. 긴장되겠다. 그니까 나 너무 긴장되는데? 아니 남자분들이 긴장될 것 같다고요? 아 나도 긴장되겠다. 아 진짜요? 긴장 안하는 스타일 같았어요. 아 나 진짜. 이게 이러면 서로 어색해진단 말이에요. 아 어떡해. 어떡해. 나 못 골라. 안 나가. 그니까 나 너무 긴장되는데? 아니 남자분들이 긴장될 것 같다고요? 아 나도 긴장될 것 같다고요? 아 진짜요? 긴장 안하는 스타일 같았어요. 어 찬소록방 다 해라 갈까? 어떡해. 나보다 신나잖아. 제일 좋았죠. 시작인가 봐.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하고 싶었던 데이트를 맞춰주네? 이보다 더 좋을 리가 있나? 나 어쩐 날 모르겠어. 어머! 동작 왔어 동작 왔어. 아 빠르다. 다들 왜 이렇게 빨라. 아주 청춘이야. 자 뒷받침. 바로 가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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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데 지금? 무서워? 응. 할 수 있어. 내가 잡아줄게. 오빠 무서워. 어? 어? 재밌다. 어떡해. 너 설레. 이 소리가 어떡해. 내 소리가 어쩜 좋아. 엄마가 라틱 펜스라고 했어. 이렇게 하면 돼?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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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엄마. 엄마! 내가 봤을 때 다혜씨 별로 안 무섭네. 진짜 무서우면 눈 감고 있는데 바로 옆에 손이 오는 걸 바로 알고 연기네 연기. 여보. 어떻게 바로 손 내미는 걸 바로 보니? 기다린 거야. 기다린 거야. 기다린 거야. 기다린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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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이니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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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됐다. 머리 장마 지금. 나 지금도 예뻐? 나 지금도 예쁜 거 맞아? 예쁜 거 맞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행이다. 바로 나가놔봐. 피카노. 아 저는 그러면 오늘 시간 되세요? 오늘 시간 되세요? 아 저요? 아 죄송합니다. 거절하시려고. 아 죄송합니다. 거절하시려고. 진짜 거절한다고? 아 죄송합니다. 거절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찬솔씨가 그렇게까지 거절할 줄 몰랐어.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거절을 왜 해? 다행이 입장에서도 굳이 이렇게 굴러가게 만났어. 아니요. 다행이를 풀었어요. 아까 이게 있었어.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지금 빼고. 지금 빼야지. 솔직히. 그랬는데 어제 놔뒀으면 가만히 있었을 거야? 아 지금 너무 지금 입이 또 귀에 걸렸네? 약간 어제 그 한우 느낌으로. 근데 한우는 또 갔어. 그럼 여기서 거절했는데 또 거절하냐? 아 그냥 또 거절하기는 좀 그렇지. 그럼 알지. 아니 나는 그게 뭐냐면은. 아 되게 능망할 거를 알았지 당연히. 알지 당연히. 처음 왔는데. 근데 내가 다이가 또 기분 나쁘잖아. 그 정도로. 그래서 내가. 아니 괜찮다. 여기서도 괜찮다 하는 건 안 괜찮지 사실. 너희 둘이 어제 뭐 했어? 아니 그래서 내가. 뽀뽀했어? 아니 그래서 내가. 왜 뽀뽀했지 진짜? 아니 진짜? 끝까지 갈까? 그럼 기분은. 야 우리 진짜. 뭐가 하는 사람들이야? 아니 우리 둘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혹시? 센스 있는 것만 하지. 말 먹어 자기야. 뭐야 뭐야. 이거 진짜 이거. 무슨 일 있었어. 이거 둘이 원래 부부죠? 아니 뭐가. 편집된 거예요? 했죠 어제. 했네 했어. 그러니까 뭐 뽀뽀라든가. 심도 깊은 대화라든가. 그런 걸 했냐 이런 거지. 편집된 거잖아. 원래 내가. 별자들이 너무 웃기지 않아? 너가 제일 웃겨. 내가 제일 웃겨? 내가 제일 웃겨? 내가 제일 웃겨? 어디가 웃겠어? 뭐가 웃겠어? 너가 웃겠어? 어땠 때가 웃겠어? 짠. 너 여기 재밌게 놀았어? 뭐하는 재밌었지? 나도. 물편 조금 따뜻했으면 더 맘붙했을 텐데. 네. 응. 내가 진짜 많이 생각했었거든. 응. 나는 그래. 왜 또 웃어? 너 그냥. 태양이 형. 태양이 형. 태양이 형을. 막 멋있다 멋있다. 막 하패틀 하패틀 하잖아. 말할 때 내가 신경이 안 쓰지? 아니 신경 쓰이지. 집에 올 때부터. 없을 때도 계속 얘기를 해버리니까. 나는 약간 좀 실수가 나긴 했었어. 아 그래. 응. 실수가 나긴 했었어. 실수가 나긴 했었어. 어?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별로 안 좋아해. 응. 맞아. 나는 약간 좀 실수가 나긴 했었어. 아 그래. 실수가 나긴 했었어. 어? 도대체. 나는 그거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별로 안 좋아해. 맞아. 확실한 거 좋아해. 근데 약간 그래서. 약간 불안한 감정이 있었지. 얘가 떠날까봐? 아니 떠날까봐가 아니라 데이트를 하러 나갈까봐. 아니 그래서 나는. 신경 쓰이지. 근데. 나는 오빠가 좋아. 오빠가 진짜 좋아. 응. 진짜. 그리고. 계속 오빠를 뽑았어. 오빠를 뽑았지. 그래. 근데 뽑았는데. 오빠가 좋고. 내가 진짜 마음이 흔들렸으면. 오늘 그냥 오빠를 뽑았을 거야. 나는. 나도 흔들렸어. 아 방금 너무 세지. 알았어. 당연하지. 안 그랬으면 내가 돈을 이렇게 골랐겠냐. 아니 어떻게 내가 돈을 이렇게 골랐을지. 어? 신났네. 바로 신났네. 단순해. 남자들 단순해. 으음. 오. 존재. 네. 감사합니다.